영훈 씨? 아닌데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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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진짜야 우와 자 됐어 됐어 얘들아 했는데 얘가 오버해서 튀어 야 하고 손자 나오는 거야 얘들아 야 해 야 뻥 아 이렇게 야 그렇지 내가 원하던 게 이거야 시작! 야! 그렇지! 형 나 강북하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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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여러분 밟고 있는 지금 장소를 보세요. 자 영웅이는 딱 느껴질 거야. 바로 느껴졌죠. 첫 번째 게임. 축구! 자 영어로. 망원경을 쓴 상태로. 쓴 상태로. 이거 애매하다. 볼을 차야 됩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뭐야 뭐야. 어디야 어딨어. 야! 아 앞에 앞에 앞에. 네 옆에 앞에. 야 앞에 앞에 앞에. 코어 어딨어. 코어. 코어 어딨어. 코어 어딨어. 코어 어딨어. 야 코어 어딨어. 코어 어딨어. 야 거기 거기 어디 있어. 야! 일어나. 나이스. 말axe. 뭐야 뭐야 뭐야. 왜왜왜왜. 어디야? 그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여보세요? 네 지금 축구 중이니까 조금 이따가 감사합니다 영훈 씨? 아닌데 형? 자 나라라 식봉 오픈! 뭐야 뭐야 나라라 식봉 준비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게임 룰을 설명해 드릴게요 토스트기가 3개가 있습니다 날아오는 식빵을 입에 물어야 승리입니다 먼저 탑6A죠 3명 나오세요 오케이 그러면 아니 2명만 하는 거예요? 아니 3명 3명이지 이렇게잖아 아 3명 그래 그럼 이렇게 3명은? 셋 셋?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에 사는 사람은 1명 아니 3명 그 다음 3명 아니야 아니야 3명 다 같이 아니야 우리 대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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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러니까 영웅이가 이 형도 능력이 노래로 완전히 몰빵이 돼 있어가지고 누구야? 누구야? 본절 몰빵이 돼 있어 누구세요? 영웅 씨? 아닌데요? 하하하하하하 누구야 너 노게재 몰라요 누구야 나 몰라요 하하하하 영웅이도 얘도 자리를 잡아줘야 이해하는 스타일 그랬다니까 아 이거야? 아 놀랐어 빵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빵을 넣어주세요 자 올라올 때 됐습니다 깜짝이야 어아아 아니 그럼 앞으로 하면 어딨어 됐습니다 어 해 실패 아니 실패 아니 실패 올라오지 됐습니다 우리 영웅 씨가 오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웅 영웅 씨가 이쪽에 앉아 주시고요 앉아요? 네 네 자 2021년 아닙니까? 네 신축년에 어울리게 제가 소의 기운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소가 넘어간다 무무무무무무 이렇게 하시겠죠? 영웅 씨는 그대로 보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자 일단 한 장밖에 없습니다 만져보셔도 됩니다 신문 정도 쌓이니까 전혀 뭐 틀이 없습니다 네 바로 앞에서 보면 어떨지를 경험해 드릴게요 어? 어? 그걸 일단은 아 일단 잠시만요 이거 한 손으로 잡아요 한 손으로 왼손으로 네 왼손으로 딱 한 손을 잡고 꽉 잡으세요 딱 잡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소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어 이제 간다 자 이거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영웅이가 저걸 어디? 뭘 만드는 거야? 이 소가 넘어갑니다 다 같이 소가 넘어간다 무무무무무 왜 뭐 움츠냈어? 대박 영웅이 네 손에 있는 거야 지금 대박이다 근데 왜 좀 커져야 되는데 커지지도 않고 소가 넘어간다 무무무무무 와 대박이다 잘 보셔야 돼요 자 키 넣어줘야 돼 마지막에 우리 다 같이 하자 소가 넘어간다 무무무무무 무무무무 와우 우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영웅이가 잡고 있었던 거잖아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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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소가 있다고 해야 돼? 왜 찢었는데 왜 또 붙어? 소가 우와 대박 복을 잡고 있습니다 소띠에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와 나중에 방송으로 야 미소스로 진도 저렇게 한순간에 멍청해질 수도 있구나 나중에 방송으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야 포인트 안무로 노래 맞추기 어머 여기서 약간 이상해졌는데? 캔디 H.O.T 땡 어 진우션의 말해줘 정답 아 이거 양손이지 양손 난 이걸 어떻게 자 연습 문제 아 양손 양손 자 양손 영웅아 문제 맞출 생각 없어? 어 잘했어 잘했어 잘한다 잘한다 오케이 첫 번째 문제 아 긴장되는데? 네 오호 더윤석 춤 진짜 못채봐 조 court 네 더윤석 춤 진짜 못채고 4 3 2 정답! 정답! H.O.T. 캔디! 정답! 이거 뭐야 이게? 진짜야! 이게 뭐야? 이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자 간다. 강아지 아니야 강아지? 쓰리! 터치 마이 바디! 오케이! 오케이! 자! 10초! 자기야 어머! 자기야 어머! 이거! 어! 쓰리! 잠깐만 잠깐만 다시 외모 한 번 더! 이걸 한 번 더 본 게 있다고? 이거! 쓰리! 투! 원! 아 이게 두 개가 헷갈리는데? 쓰리! 툴론! 쿵따리 잡아라! 잠깐만! 하나는? 하나는 뭐였어? 저거 엑소! 엑소 우르렁! 어? 아니였어요! 첫 번째 EBS 개발! 엑소의 우르렁 정답! 뭐였어? 엑소 우르렁! 뭐였어? 모르겠어요. 뭐 다 모른데? 엑소 우르렁도 생각났는데 아이! 명절 선물 배틀! 코끼리 코를 정확히 메태를 하고 서로 짝꿍끼리 손이 정확히 맞다하면 선물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세 바퀴만 해봐! 세 바퀴! 시작! 하나! 둘! 셋! 둘! 어?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쉽다! 아 쉽지 않다! 아 안 된다! 안 쉽다니까! 쉽지 않아! 갑니다!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잘하지! 아니 신 대표님이 이제 가만히 있어야지! 이쪽으로 가는 거 맞죠? 네! 준비! 하나! 둘! 셋! 오! 오 영웅이 잘 돈다!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1! 1! 우와! 진짜! 1! 1! 우와! 진짜야! 아 진짜야! 우와! 선생님! 우와! 아니 대표님! 둘 다 뒤로 가시네! 멀어지는 게임이야? 멀어지는 게임! 잠깐만! 나는 분명히 앞으로 가려고 그랬다? 우와! 진짜! 진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돼요? 아니야! 원하면 일곱 바퀴 드릴게요! 도전할 수 있으면 해야죠! 진짜? 안 돼! 신으로! 안 돼! 일곱 바퀴! 지금 돈 반대 방향으로 들어올 거야! 그렇지 그렇지! 하나! 하나! 둘! 셋! 어지러워! 벌써 어지러워! 넷! 다섯! 여섯! 일곱! 됐습니다! 여섯! 일곱! 됐습니다! 진짜 어지러워! 이게 어릴 때 수학여행 가거나 하면 이거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잘했거든요 분명히? 이게 안 되네! 늙었네! 영웅이도 늙었네! 우와! 망rig이! 넷! 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